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올유 K7 3003 대기업 경매장으로 낙찰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거에요 과연 이 대기업 사슬 경매장은 어떤 장점이 있고 저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 나가면서 이 대기업 경매장을 통해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어떻게 낙찰 받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우선 이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회원사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회원사 조건이 매매시장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연예비도 내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올유 K7 차량입니다 출고 전에 이제 차량을 보내드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출고 사진을 찍은 거에요 맨 처음에 고객님께서는 저의 블로그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블로그에서 제일 K7 가성비 있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도 제 블로그 창을 띄워놓고 저와 고객님하고 대화 내용 나눈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가성비 있게 낙찰 받았으니까 제가 또 영상을 올려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K7 한 1700에서 1800 정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과 주행거리, 옵션, 사고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구할 수야 있겠죠 그 가격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는 게 저 문차사가 할 일입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매 전날 저녁 9시 정도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쯤에 업데이트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경매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일정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는데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 리스트를 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출품 번호를 찍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찍어주셨죠 네 제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봐오신 게 딱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리스트 보시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거는 이렇게 출품 번호 많이 찍어주시면요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차 볼만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상세 정보 보내드리면서 1차적으로 걸러드리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제가 아까 경매 일정 보내드렸죠 경매 일정 보시면은 각 요일마다 각 장소가 다 다른데 경매장에 방문 가능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정보 받아보시고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경매 입찰 시도를 하시면 돼요 같이 실차 점검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사이트에서 추려드렸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실차 점검하면서 좋은 거 나쁜 것도 추려드립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가격적으로도 추려드려요 2차에 대한 매매 시장 시세는 얼마고 시세표도 찍어드리고 시작가는 얼마 예상가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맥시멈 가격은 고객님께서 정하시면 돼요 경매는 시작가에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이 금액까지 입찰 시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매매 시장 시세표랑 예상가 시작가 다 정해드리니까요 요렇게 가격적으로도 3차적으로 또 걸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린다라고 했죠 오늘 못 받으면은 다음날 받으시면 되고요 다음날 못 받으면 다 다음날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차서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요 매매 시장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매매 시장은 자기 자신이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를 좀 최대한 간추려고 하겠지만은 저 문차사 이 경매 대행을 하는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3자 입장에서 차량을 보고 안 좋은 거 걸러내고 좋은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안 좋은 차량 만약에 낙찰 받아들여봤자 출구할 때 굉장히 힘들고 클레임 당하면은 다른 업무를 못 봅니다 그런데 경매장에는 차량들이 하루에 한 1000대가량이 출품이 되는데 굳이 안 좋은 차량을 추천할 필요가 전혀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소개 및 재구입권을 생각하면은 무조건 좋은 차량을 구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밴드에도 이제 거의 6천명 7천분 가량 많은 분들이 다 봐주시고 계시는데 안 좋은 차량만 제가 계속해서 낙찰 받아들이면은 소문이 나겠죠 제 유튜브도 소문이 나겠고 블로그도 소문이 나겠고 밴드에도 소문이 나면은 저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좋은 차량을 절대 추천 안 해드립니다 어차피 이건 제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들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대기업 사슬감매장에 대한 장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기업 사슬감매장에 대한 장점 보여드렸는데 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편리성이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하시려면 매매 시장에서 성능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걱정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검색을 또 하시고 시세 또한 많이 알아보실 건데 허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싼 차 위주로만 보면은 또 허위 매물에 당하시거나 뭐 그러시겠죠 그런 거가 없이 경매는 투명성 성능과 가격이 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검색을 안 하시더라도 저 문차사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파악이 되신다면 굳이 알아보실 필요가 없는 편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 한번 방문하면은 웬만해선 구입을 해야 되는 분위기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근데 경매는 뭐 제가 굳이 막 이철보자 쪼르지도 않아요 네 제 스타일이 그럽니다 어차피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선 여러 대 찍어주셨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상세정보 보내드리면서 요렇게 다 점검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네 여러 대 요렇게 다 이제 상세정보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실차 점검 을 세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굉장히 많이 찍어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요렇게 세대 한번 실차 보고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요 세대 중에서 제가 실차 보고 또 걸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은거 한두대 입찰 보는데 또 가격적으로 또 한번 커팅을 하겠죠 네 거기서 살아남으면은 완전히 땡큐해요 좋은 촬영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니깐요 안되면 다음거 보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입찰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활용을 정말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저를 많이 괴롭혀주시면 됩니다 제가 물론 조금은 힘들진 몰라도 힘든게 아니에요 나중에 재구의 소개권이 분명히 돌아올 거거든요 그리고 딱 하나 1,2열 통풍 시트가 없네요 뭐 이런 것들 옵션 같은 것들 제가 상세정보 미리 다 찍어드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고요 우선 경매장에 방문하라면은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 외관 및 내부 타이어 상태는 또 어떻고 실내 상태는 또 어떤지 옵션 상태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보내드리고요 요렇게 점검 의견도 다 써드립니다 네 184번 K7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외관에 장기스는 총 6파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절감차 안에서 4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신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는 교체가 필요하겠습니다 뒷타이어는 많이 남았고요 썬루프도 밀폐가 안됩니다 한번 견적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렇게 의견을 다 남겨드리면서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딜러가, 업자가격으로 저희 거래처로 다 소개 및 대행까지 해드리니까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수리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요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를 찍어드리고요 시작가는 1640만원 매매시장 시세는 1900 후반 가량 예산가는 1700 중반 가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용을 감안하고 입찰 시도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후초리비용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차량 또 보겠습니다 하면서 요렇게 또 점검 의견 여러 장의 사진과 점검 의견을 다 남겨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매매시장 시세표 시작가 매매시장 시세 예산가 요렇게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2대 입찰 시도를 하고 싶으신 거죠 고객님께서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요 차량을 낙찰 받았는데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면서 상세하게 다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은 확실히 184번이 좋고 가격은 290번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냐 가격을 선택하냐 기로에 쓰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게 184번입니다 시작가는 1640만원 맥시멈 가격은 1700 중반까지 봐보고 290번은 뭐 시작가 1410만원 맥시멈 가격은 1600 중후반까지 요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는 어떠실지 요렇게 의견을 남겨 드렸어요 문차사 말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시작가의 10% 계약금 입금 확인 후 경매 진행을 했고요 낙찰을 받아 드렸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아 드렸어요 290번을 낙찰 받았는데 290번을 1600 중후반까지 2차를 보자라고 했죠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1565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 받은 거예요 290번 예상가 시세가 1800 후반 가량 나오는데 요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도 다 찍어 드리죠 네 그런데 1500만원대 낙찰을 받아 드렸습니다 1565만원에 낙찰 받았죠 이게 경매의 묘미에요 이게 맥시멈 가격을 높게 잡아도 저 혼자 버튼 누른다고 해서 금액이 오르지가 않아요 2명 이상 눌러야지만이 금액이 오르는데 네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 받아 드렸습니다 이게 낙찰되면은 원래 매매시장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도매가로 낙찰을 받는 거고요 경매인지라 어느 정도는 이제 시세에 따라가겠죠 그런데 자기 마진도 붙이고 뭐 상품화 비용 뭐 이제 그런 것들 차값에 다 녹아져 있는 건데 차량이 1000대가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생각보다 많이 또 저렴하게 낙찰되고 있어요 하지만은 네 회원사분들이 다 도사에요 사실은 그래서 판타지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영화틱하게 엄청 싸게 낙찰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세이브가 되냐면은 일단 도매가에 낙찰이 되죠 네 이거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매매시장과 경매장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매매시장에서는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려면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마케팅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차값에 녹아질 거고 한두 푼짜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부를 해야 돼요 할부피가 녹아질 거고 그리고 매매시장에 보관하는 자리세 이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은근히 네 그런게 차값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판매하려면 또 홍보도 해야 되겠죠 네 홍보도 해야 되고 자기 마진도 붙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몇 단계가 경매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찰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렇게 외부 성능을 맡습니다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경매장에 클램을 걸어서 환불 또는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고차지만은 안전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요렇게 이제 출고 일정 요렇게 다 중간 보고 드리면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전하기 위한 서류도 다 이제 보내달라고 제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후 이전 및 후처리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요 그리고 요 차는 고증기간이 남은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네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보증 수리까지 다 신경을 써 드렸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보증 수리 받기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량 맡기는데 뭐 예약해야 되는데 막상 가면 어디가 문제냐면은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증 받을 수도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서비스 개념으로 요렇게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자제 제 뇌물이에요 뭐냐면은 네 나중에 속염이 제구위권 해달라는 무언에 압박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만족하면은 소개금이 제구위권 당연히 돌아올 거잖아요 네 너무 이른 시간에 연락 드렸네요 네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 왔을까요 오늘 출고 될까요 언제쯤 어디로 받으면 될까요 네 아니면 탁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뭐 요렇게 이제 문의를 주셔서 네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답변을 남겨 드리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요렇게 의견을 남겨 드렸고요 출고하기 전에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잘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경매 장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어요 또한 경매 밴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밴드에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밴드 가입을 하셔서 중고차 가격 시세 그리고 시작가는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밴드는 제 본문이랑 댓글에다가 남겨 놓을 거예요 밴드 링크를 남겨 놓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밴드 가입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